9과 지난 주말에 친구를 만났어요. 말하기 1 잠시드 씨와 라흐만 씨가 이야기해요.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. 라흐만 씨, 주말에 뭐 했어요? 주말에 친구 집에 갔어요. 거기에서 뭐 했어요? 고향 음식을 만들었어요. 영화도 봤어요. 듣기 1인 씨와 후엔 씨가 이야기해요. 잘 듣고 답해 보세요. 후엔 씨, 주말 잘 보냈어요? 네, 우리 집에 친구들이 왔어요. 그래서 한국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. 그래요?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? 떡볶이를 먹었어요. 만두도 먹었어요.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.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. 재미있었어요. 샀어요.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. 1 주말에 뭐 했어요?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. 2 어제 뭐 했어요? 드라마를 봤어요. 재미있었어요. 3 시장에서 뭘 샀어요? 포도를 샀어요. 수박도 샀어요. 1 2 2 3 5 10 10